전국 골고루 흡족하게 비가 내린 가운데 권농일에 맞이한 농촌에서는 농림수산부 직원들이 모내기를 도왔습니다. 때를 놓치면 크게 낭패를 부는 것이 농산일입니다. 군장변들도 무판을 옮기는 등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서 5월 말 현재 모내기 진척 상황이 전국적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. 농기계가 고장나서 애태우는 이들을 찾아 수리를 해주는 장병들의 봉사가 아름답습니다. 농기계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 제품도 점검해서 여름철에 요긴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농촌 방역에도 앞장섰습니다.